끝 이거 말랑일까? 오! 오! 아니야! 천천히야? 천천히야가 뭐야? 그치? 뭔데? 뭐야? 다 말랑인데? 진짜 말랑인다. 채영이도 말랑이네. 어? 아닌가? 나중에 봐봐. 힘 빼. 기분이 좀 그러네. 위에서 쫀득이 있네. 어? 왜? 생각보다 말랑이 아닌 것 같은데? 확신의 말랑일 줄 알았는데? 그치? 쫀득이지? 진짜.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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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